야, 넘길 게 없는데? 응? 이거 어째야 되노? 세다. 응? 밧다리를 누가 잘하네. 아, 밧다리를 잘하는 허선행 선수의 맞춤형으로. 오케이, 몸무게 몇 킬로가? 180kg. 80kg? 선행이랑 똑같겠네? 어, 딱 허선행 선수. 오, 딱이다. 태백급. 딱이야. 준비. 준비. 네, 하이. 네, 하이. 이게 아니야. 네, 하이. 아, 뭐야.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 어떤 걸로 하자, 이거. 아니, 어떡해. 자, 기권. 아드님 표정 굳었잖아, 지금 화났어. 어머, 다리 풀렸어. 야, 이리 허범이 넘어가나? 어? 이거보다 훨씬 빠른. 더 빠르나? 훨씬 빠른. 이거보다 더 빨라? 얘도 빠른데, 얘보다 훨씬 더 빠른. 힘도 엄청. 어? 힘도 더 좋으세요. 아니, 허선행 선수가 더 잘해요. 이 선수보다. 진짜 빨라요. 어떻게 해요, 저희 지금? 안 만다, 안 만다. 다시 안 만다. 안 만다, 안 만다. 다시 안 만다. 다시 안 만다. 이제 파악 끝나셨을 수도 있어. 화났다, 화났다. 빨리. 자, 준비. 시작. 아, 바다리. 바로 그냥. 시작. 어? 피했다, 피했다. 오, 되치기. 이제 아니까. 아니까 바로 되네. 어? 아니까 바로 돼. 아까 처음에는. 야, 이거 연습 좀 하면 되겠는데. 박수. 아, 여기서 없어. 아, 쟤네. 안 돼, 안 돼. 아들 활짝 웃는 거 봐. 넘어갈 때도 봐라. 우찬호. 서 돌린다, 이거. 넘어갈 때. 아까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 갑자기 교육을 시켰죠. 교육을 시켰죠,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죽 보자. 이게 네가 빨리 들리지. 허선한 거 해봤댔잖아. 네. 내하고 해본 거 어떻노? 선행유를. 센아. 요즘 MZ세대는 솔직해요. 선행위가 더 센 거. 센 거 찍고 현역인데 그러면. 장사까지 했는데. 서선이가 나보다 뭐가 더 센 거 같나? 일단 스피드에서 조금. 조금 밑에 있으시지 싶은데. 민첩성 이런 거는 나이 따라가니까. 처음에만 버티면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만? 허선한 선수가 장기전을 잘 안 하거든요. 속전속결이라서. 그럼 차라리 버티시고 나서 나중에 힘쓰시면 승산이 있겠네. 초반에 방어를 잘하면 되겠다. 처음에만? 첫 타임임. 드는 거 세나? 네, 드는 거 엄청 세세요. 너보다 세나? 훨씬. 훨씬. 훨씬 세면 안 되는데.